세 번째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응용에서는 각종 요약, 집계 관련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집계 함수입니다. 집계 함수는 지정된 필드의 모든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 값을 돌려줍니다. 당연한 거지만 널 값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를 하세요. 예를 들어 10과 20, 30, 널 데이터가 있을 때 평균은 15가 아니라 20입니다. 있는 데이터들로만 값을 계산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함수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는 기존 필드의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필드명이 존재하지 않아서 함수식이 그대로 필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카운트 별은 전체 행의 개수를 구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카운트 KOR은 국어점수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널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2겠죠. 근데 두 함수 모두 별칭을 따로 지어줬네요. 하나는 AS를 쓰고 하나는 띄어쓰기만 했는데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결과는 전체 학생수가 필드명 그리고 3, 국어 응시생수가 필드명 그리고 2가 되겠죠. 그런데 실기에서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답을 적길 바라는 문제는 아마 거의 없을 테니까 결과값만 예상할 수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아래 문제들은 결과값만 구하도록 할게요. 국어점수의 개수는 방금 구했죠? 영어점수 역시 널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2입니다. 국어와 영어의 평균은 200 나누기 2, 100 나누기 2 해서 각각 100과 50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홍길동이 아닌 학생들의 수학 점수니까 100과 100을 더해서 2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테이블 간 필드 데이터가 바로바로 파악이 되니까 결과를 예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지금부터는 결과 예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SQL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실행 순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조건, 그룹별 조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 없으실 거예요. 그룹 처리 함수는 세 가지인데 롤업은 그룹별 요약과 전체 요약을 개선합니다. 속성의 순서에 따라 그룹별 요약값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별 학년별 성적평균과 학년별 지역별 성적평균은 총평균은 같지만 그룹별 평균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성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아예 모든 그룹의 경우의 수를 전부 구해버리면 되겠죠. 큐브 함수가 그 역할을 합니다. 두 함수의 차이가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그룹핑 세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그룹별 요약 결과만 나타납니다.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숙지해 볼까요? 라운드 함수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결과 테이블의 널 값에 집중해 보세요. 수학과 널 77은 수학과의 전체 데이터 90과 100과 40의 평균을 뜻합니다. 전기과 컴퓨터과 별로도 평균이 있고요. 마지막 널이 두 개 있는 건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학과 학년의 데이터가 다 있는 값이 학과별 학년별 평균이고요. 학과 데이터만 있는 값이 학과별 평균 둘 다 없는 값이 전체 점수의 평균이 됩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그럼 이제 SQL 문장과 매칭을 해봐야죠. 학과별 학년별 평균은 그룹 바이 학과 학년이 담당하고요. 롤업이 학과별 평균과 전체 평균을 담당하는 겁니다. 롤업은 순서가 있다고 했죠. 학과 학년이 바뀌면 학과별 평균이 아니라 학년별 평균이 나왔었겠죠. 이건 이전 문제에서 평균을 개수로 바꾼 거 말고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롤업에서 학과가 앞에 있으니까 학과별인 거고 그룹 바이 때문에 학과별 학년별인 거고요. 감이 오시죠? 이번에는 큐브 함수를 살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학과별 요약과 학년별 요약을 둘 다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 테이블을 보면 롤업의 결과에 학년별 평균이 추가되었죠. 천천히 분석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루핑 세트는 문제에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요약값을 원하지 않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의 전체 평균이나 전체 개수 같은 것들이 안 보이죠. 형식과 특성만 이해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엔 그룹을 하지 않고 구하는 윈도우 함수인데요. 어렵진 않은데 개수가 너무 많죠. 집계 분석은 앞에서도 몇 번씩 봤으니까 순위 분석부터 보면 랭크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식 동점자가 있다면 그만큼 순위를 건너뛰는 거고요. 댄스 랭크는 동점자가 있어도 순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1위가 2명 있다면 랭크는 다음 순위가 3위지만 댄스 랭크는 2위가 되는 거죠. 로우 넘버는 그냥 행번호를 쭉 붙여줍니다. 어렵지 않죠. 순서 분석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값 마지막 값 래그는 이전 값이고 리드는 다음 값이에요. 비율 함수는 조금 단어가 어렵네요. 처음 함수는 상대적인 누적 분포도를 구하는 거고요. 퍼센트 랭크는 순위에 대한 비율 그리고 엔타일은 값들의 범위를 엔등분을 했을 때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함수는 전체 값에 대한 데이터의 비율 를 계산하고요. 마지막 통계는 단어 그대로 표준 편차와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 함수가 사용법이 조금 독특한데 예제를 보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함수를 항상 제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편하게 랭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순위나 순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함수 뒤에 오버가 붙습니다. 이곳에서 데이터를 그룹해주거나 정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셀러리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된 데이터의 순위를 구하고 전체순위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표시해라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좀전과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전체 사원에 대한 순위가 아니라 부서별 순위를 구해야 하는군요. 이럴 때는 그룹 바이처럼 오버 안에다가 파티션 바이를 표기하면 됩니다. 부서별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각각 급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좀전과 함수명만 달라졌죠. 계산은 어차피 이놈들이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형식만 잘 맞춰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로우넘버는 행번호를 붙이는 거지만 내림차순이 정렬한 뒤에 순서를 붙이면 뭐 순위랑 크게 다를 게 없겠죠. 공동순위를 체크하긴 힘들겠지만요. 아무튼 오버안에 파티션과 정렬이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